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오세요? 오늘 업종은 기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계 업종이요? 그런데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야가 많이 틀리거든요.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바로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그리고 이제 인프라와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전력기계 쪽.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건설 경기, 인프라 쪽과 연결되어 있는 게 건설 장기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기계 업종 섹터로 나누는데, 그런데 우선 섹터마다 올해 주가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봤을 때도 주가는 거의 평균적으로 13%,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뛰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력기계 쪽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 7% 이상 했지만, 이 건설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올초 대비해서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의한 각국의 글로벌 어떤 건설 기업들의 투자가 좀 지체됐던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 지금 이제 방산주와 어떤 전력기계 쪽은 내년에도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건설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낙폭 가대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감에서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계업 중에 가장 큰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한 6%, 그러니까 올해, 올해 정도는 한 1, 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가율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6%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업점 같은 경우가 섹터도 많이 있지만, 특히 건설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한 매수 관점으로, 좀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계업점의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내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특히나 국방 쪽은 계속해서 갈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 그리고 기계업점은 지금부터 봐도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년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현대 두산 인프라 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 종목을 많이 오른 상태로 사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오른 이유가 바로 실적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일반 테마나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고 한다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주가가 올랐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른다는 거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귀찮아요. 그런데 좋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더 계속 이어진다는 맥락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고 모멘텀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 두산 인프라 코는 2020년에 현대중공업 쪽으로 두산 그룹주에서 매각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삼강체제예요. 두산 인프라, 두산 건설기계랑 현대 건설기계, 볼보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현대중공업 쪽 편입되면서 현대 건설기계와 함께 그룹적인,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규모의 경제 면에서 앞선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항상 우위에 있을 만한 그런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레벨업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 코 그 전에 두산 인프라 코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주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에 대한 생산량의 일부가 해외 쪽으로 판매가 되면서 그 전에 두산 인프라 코였을 때는 12%였던 40% 가까운 중국 오존도가 지금은 10%대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어떤 유럽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좋은 이슈가 있었을 때 오르는 이런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런 이제 중국 쪽에서의 리스크 부분은 경감하고 글로벌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 두산 인프라 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먹거리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주가가 최근 들어서 실적을 안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홀실적이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가 목표주가 8천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렉스나 이런 히타치 같은 기업들의 지금 평균 PER이 예상치가 8배 중반인데,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코의 8천 원 같은 경우는 내년 EPS를 했을 때 PER을 7배 중반으로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 기업들한테 비해서도 훨씬 싼 할인된 가격으로 목표주가 8천 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8천 원까지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목표가는 8천 원, 손정권은 6천 5백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늘 또 시청자분들이 참 다가가기 편안한 목표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약간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는 것이 좋겠다, 8천 원대까지는 분명히 갈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